개최때마다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15일 강서구청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52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는 행복한 아이연구소 서천석 소장이 강사로 나와 코로나 시대의 아이 키우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서천석 소장은 이번 강좌에서 코로나 시대, 자녀를 제대로 이해하는 부모와 자녀간 소통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제152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는 코로나의 여파로 4월 15일 오전 9시 강서구청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며 영상은 4월 17일까지 게시됩니다. 특히 사전질문과 실시간 댓글을 함께 공유하며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질문이 있는 구민은 오는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전질문하면 되고 질문이 채택된 분께는 강사님의 저서 혹은 추천도서를 보내드립니다.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